아, 이게 매번 생기는 일인데 저 위에는 눈 고입을 안 그리셨어요 근데 원래 너 만나자간 이놈 비빙사방 아팠던 거 빼라가 나나? 네 이랑 알려면 만나자간 비빙사방 이놈이야 마감시간이 조금... 엄마 되는 식으로... 네, 어... 감사합니다 자, 부끄럽지만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네? 해야 될 것 같아요 화면에 찍어 보고서... 거기서 사진 찍어주세요 여기 vent! 고기요! 난 일단 아, 고기요! 잠시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